꿈에서 43. 얼수 좋다 낯선 거리에 두 남자가 옆에 있었다. 그들과 그 전 다른 곳에서 만나 이야기하다가 의견일치로 어떤 목적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온쪽에서 두 여자가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각자 한 명씩 가까이 접근하여 섰다. 있는 곳은 확 트인 곳인데 건물이 들쭉날쭉 무질서하게 자리 잡아 길이라기보다는 광장 같았고 군데군데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우리 여섯의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요? 라고 시작하연해 옆 뒤쪽 약간 높은 곳에 올라선 여자가 자기 소개를 했다. 그녀가 말할 때 다섯 명은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크게 지면서 그들의 눈을 말하는 여자와 내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뒤 우리는 자리를 옮겼다.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호련한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소주를 한 잔씩 따르고 잔을 부딪히려 할 때 내 옆에 앉은 여자의 아픈 사연을 그녀를 데리고 온 작은 키에 동글동글한 얼굴을 한 여자가 말하는 바람에 잔을 든 사람들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도로 내려놓거나 어정정하게 들고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한 겹이 꺼내 피웠다. 대신 말한 여자의 말에 의하면 내 옆에 앉은 여자는 외국인으로 어느 업체에서 일하다가 임금 체납을 당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억울하여 돈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을 하는 사이 나는 상체를 좌로 돌려 옆에 앉은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처음 볼 때는 한국인이라 여겼던 그녀에게서 그때야 이국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급 약속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라고 앞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그 당시 사업주가 하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 그 순간 찢어버렸어요. 라고 역시 자신이 아닌 사연을 말한 여자가 말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앞에 앉은 남자가 표정을 흐트리지 않고 옆에 앉은 여자를 보았다. 잊어버리세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런 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여자는 그동안 일한 기간과 받은 돈, 받을 돈을 비로소 말하며 훌쩍거렸다. 앞에 앉은 남자는 소주병을 들고 나에게 주겠다는 표시를 했다. 얼른 잔을 들어 그가 따르기 쉽게 내밀었을 때 그는 눈짓으로 잔을 보라는 것이었다. 술에 젖은 담배꽁초였다. 괜찮으니, 따라요. 라고 말했다. 새것 가져올게요. 옆에 앉은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다. 세 잔의 잔을 받아들고 있었다. 나머지 다섯 명의 잔에도 술이 채워졌다. 내가 건배사를 하겠소. 내가 말했다. 모두 내 말에 시선을 집중했다. 우리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도, 도래하지 못하는 미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얼씨구 장황하게 떠버리는 말에 누구도 기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좋다. 라고 했다. 그들이 후창이 좋아 절씨구 한 번 더 소리쳤다. 그들은 역시 좋다. 라고 했다. 오전 2시 31분 별다른 일 없이 즐거운 상황에서 깼다. 2011년 1월 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publication